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과거 평범해 보이신 분이지만 과거 포켓몬스터 마스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이야기 보러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보시죠. 쟤, 틀렸어 쟤. 아니 야, 이거 아니야. 주민들이 위험에 떨고 있다. 나와라, 별가사리. 별가사리 출동! 아, 어떡해. 주인님 한자리가 비웠습니다, 헤어지. 주인님 한자리가 비웠습니다. 해결 가야겠다. 별가사리, 고소기동. 놈이, 놈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물개포. 볼륨하다. 야, 침묵 터졌어. 별가사리. x2 핥 Nossa 2004, 몽크